배터리 오네 나는 기분 안 좋아졌어 왜? 또 왔어 화장실 있어? 있어 화장실 있어 아 지금 저희 어머니 가게 왔습니다 저희 오늘 어머니 가게 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어머니 가게 한 번씩 도와주거든요 근데 저는 점심에는 거의 오지 않고 저녁쯤에 저녁에 손님 아니었어요 저희가 뭐 도와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설거지나 좀 하고 음식 좀 치워주고 서빙하고 저희가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치우고 막 이런 거 정도? 아 또 왜 추워 또 아 그래요? 꼭 저거 먹어 여기 뭐. 왜요? 그거 뭐. 막. 해주. 오구. 안. 난. 낭년. 왜? 돈까스 여기가 지금 해군에서 운영하는 상가인데 월세를 입찰해서 하거든요 3년에 한 번 여기 지금 생긴 빨래방이랑 뭐 옆에 있는 GS25 이게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월세가 여기가 예전에 50만원인가 그랬고 빨래방이 한 30만원 지금 빨래방이 140만원 편의점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도서관이 생긴데요 도서관 도서관을 올해 중순부터 약간 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좀 많이 모이니까 이야 월세가 거의 진짜 10배? 아무튼 입찰하는 데라서 더 높게 부르는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 가게는 다행히 그나마 2년 3년 남았다고 하는데 2년 3년 뒤에는 월세를 감당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고 좀 마음을 놔야죠 이제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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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 올 올 올 올 오케이 재밌어요 오케이 오케이 뚝 예쁘게 담고 계란 계란 하나 위에 계란 위에 네, 그렇지. 위에 딱. 반 스푼. 그렇지. 오케이. 감사합니다, 엄마. 저는 토카스 너무 크다. 이끼라고. 감사합니다. 맛있어, 엄마. 오, 베리. 너무 좋아요, 엄마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형님들. 형님들. 감사합니다. 제 처음에는 원래 코미디오보다 더 웃기고 더 재미있게 잘하시더라고 원래 택배 상하차나 이런 거. 광고 쪽으로 가시니까 모르고 택배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. 아이템 자식 원장님. 떡상은 뭐 안 되는데. 아니 떡상은 뭐 천천히 뭐. 언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? 계속 좀 봐주십시오. 그게 떡상이잖아요. 내가 상품인데. 공유한다고. 아무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구독자라고 해서 와요, 가끔씩? 구독자라고 해서 몇 명 왔다갔지. 아, 그래요? 엄마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. 아, 이제 옷으로 싹싹해야 한다. 이제는 무조건 오면 그냥 서비스도 주고 이란다. 아, 그렇구나. 혹시나 사람이라면 니 안 좋은 이면 시작하지. 딱 들어오면 표가 좀 나. 아, 사람이. 표정이 업되어 있는 느낌. 어, 그러면서 싱글싱글 사람 쳐다보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를 쳐다보고 웃고 이러면서 표가 딱 좀 나더라고. 엄마, give me. 두 개, 내가 다음에 또 일해야지. 원래 저희 어머니 가게 좀 늦게까지 하는데 가족들이랑 밥 한 끼 한다고 또 이렇게 가게 일찍 닫고 쇼핑몰 했네, 쇼핑몰. 잠깐만, 옷이 옷이 좀 괜찮은데요? 일단 떠이도 용돈을 좀 받았으니까 사이즈 대충 맞을 것 같아. 어머니가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몰래 저기, 이거 프리사이즈인가요? 네, 프리사이즈에요. 네, 이걸로 주세요. 아니야. 쓸어요. 엄마 옷 많다. 아이, 엄마 쓰세요. 입으세요 그냥. 아니, 그냥. 엄마가 마음에 들으면 골랄게. 아, 이쁜데 그냥 입으세요. 야, 이쁘다고 난. 엄마 안 줘요. 그래도 너희가 미안해하니까 이거 한 개 사이봐. 이거 너무 괜찮네. 정말 안 괜찮아요. 너무 예뻐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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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마이 안 비싸? 너무 비싸요. 바람할 때, 빨리 걸쳐봐. 아이,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화면 있어요. 지금 매장 같은데 좀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막 카메라 계속 찍고 막 그러진 않아서 그렇지. 이쁜 거 있거나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지금 사주겠다고 사주겠다고. 아우, 분명히 흥재했네요. 아유, 귀엽다. 야, 무조건 많아. 오토무의 매장이네요. 아유, 대단하고, 야. 유미 María 돈이 한 Fate. 만원. 이거 comenz다. 이것 비밀지 하úa다. 또 느낌? 되게 sighting. 딱 맞네. 정말. 우와, 이것도 딱 맞다. 오이! 와! 라클라클! 여우! 절대 안산다든지 여기서 다 산구만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사는 일이나? 겨울까지 꼭 다 사는 거 띄우 엄마 죽게 신선어 뭔지 이래요? 결혼하면 결혼치 참금 줘야 되거든요 얼마 달라 하는데? How much? 띄우 어? 1만원 3천... 4천만 원 아하! 아하하하 그 두 남자친구가 다 천만원 결혼할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다고 It's a new hometown 그냥 문화에요 문화 문화라고? 아니 그런거라 아하하하 비싸요 그렇게 조금만 작게 조금만 작게 결혼 안 시키려고 라는거 아하하하 저는 몰라요 아하하하 엄마로는 얼마 달라고 그래 엄마에요? 엄마 띵 신소타월아 저는 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한대 따올서 세래 400만원 엄마 최고 아하하하 오 맞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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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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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하 이거 저는 두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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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맛있게 다 샤넬 맛있어요? 지금 맛없어? 맛없어? 빨리 맛없던 혀라주라 맛없다 해동합니다